안녕하세요 서연석입니다 야생과 극장이라고 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롬 베를라고 하는 안무가의 마지막 퍼포먼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활용되었었던 홍보 이미지고요 98년에 제작이 되었었죠 이 작품에서 퍼포먼 혹은 무용수들은 무대에 등장해서 춤을 추는 대신에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무대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꽤나 유의적인 말들을 펼쳐놓는데요 기존의 조형적인 스펙터클로서 무용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용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을 작품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로도 제롬 베를라고 하는 안무가는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이 무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을 그대로 전경화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인해 춤을 추는가, 무엇을 위해 춤을 추는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태국의 무용수인 피체츠 크론찬과 대화의 형식으로 다루기도 했고요 이어지는 연작에서는 기존의 무용단에 속해 있는 무용단원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미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떤 거시적인 무용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용의 오페라 발레단에 속해 있는 베로니크 도와누라고 하는 무용수가 등장을 해서 주로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군무를 추면서 조형적인 스펙타클을 만들어 왔었던 어떤 자기 자신의 무용수로서의 삶과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추웠었던 군무 동작들을 음악에 맞추어 제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 장면과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는 컴퓨터나 물병과 같은 소품들이 올라와 있고요 무용수들은 안무된 동작을 춤추기 위한 의상을 입는 대신에 일상복을 입고 올라와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매우 자연스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명이라고 하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대는 날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의상이나 세트와 같은 어떤 그런 무대적 장치에 도움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무대는 관객들에게 민낯을 드러냅니다 무대라고 하는 공간이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존의 무대가 여러 무대 장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신성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권위와 아우라가 깨지고 거칠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국이죠 여기서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는 졸지오 아간벤이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아간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공공장소가 어떻게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왔었던 여러 권력의 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공공성이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지를 매우 진지하게 논합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17세기, 18세기로부터 유럽에서 지금까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프로세니엄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 형태 관객은 줄을 열을 지어서 앉게 되고 일방향적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끔 만든 건축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조용화된 스펙타클이 펼쳐지게 되죠 무대의 이러한 모습은 또 극장의 이러한 모습은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종교, 또 귀족, 또 부르조아, 또 자본주의에 의해서 극장은 운영되어 왔죠 즉 극장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극장이라고 하는 공공장소를 어떻게 사유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사유해야만 할까요? 아간벤은 장치라고 하는 말로써 극장이라던가 우리가 공공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들을 사유를 하는데요 물론 아간벤이 극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로서의 극장에 아간벤의 사유를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간벤이 말하고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건축적인 측미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통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장치라고 하는 것은 배제와 통제를 위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와 배제의 주체는 종교로부터 귀족 그리고 부르조아에 이르는 변천의 과정을 그동안 겪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환경과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극장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작동 방식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 행위로서 극장의 가능성을 어떻게 새롭게 갱신할 수 있을까 이 스케치는 올해 한국을 방문해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내한 공연을 가졌었던 스웨덴 출신의 안무가이자 무용수 말텐 스펙베르크가 그린 그림이고요 자기 자신의 워크샵 형태의 이벤트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대화 그가 강뚝 대화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그가 안무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일종의 개념적인 이미지로서 소개를 했고요 외부로 보이는 공간에 담벼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이야말로 벽이야말로 아간벤이 이야기하는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담을 두르면서 외부인의 통행을 차단하고 스스로의 사적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즉 배제와 통제의 원리가 이 담이라고 하는 건축적인 장치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펙베르크라고 하는 안무가는 일련의 작업들을 한국에서 실행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극장이 아니라 극장의 바깥 공간 혹은 공공장소로 작품의 영역을 가져갑니다 그가 그린 스케치에는 담이 보이고 그 담이 이어지는 저 먼 곳에는 담이 끊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통제와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이 장치로서의 공간에 어떻게 틈을 내고 기존의 장악된 영역을 어떻게 공공장소로서 변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이 그림들에 실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스펙베르크는 평소 같으면 발생할 수 없는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의 작품을 실행합니다 그가 만드는 이런 창작행위로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졸지오 아간벤의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펼쳐지는 그의 사유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장악하는 어떤 권력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공공장소에서 펼쳐 보인다는 것이 이야말로 스펙베르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장치로서 통제와 배제를 실행하는 전통적인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초기화된 어떤 상태에서 새롭게 공공성을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작품을 통해서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도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한참 악화되었을 당시에 원격으로도 실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베르크 안무가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원격으로 무용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베를린과 서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품을 안무했었죠 그들은 야생에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제 강연 제목의 일부도 바로 이 제목에서 따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한강변이라든가 또 덕수궁 뒤편의 한적한 길에서 무용 혹은 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스펙베르크가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요 그것은 곧 자본의 의에 혹은 권력에 의해 장악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조르지오 아감베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을 잠재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어떤 주체라는 거죠 바로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현실로 가능해지고 구현되지 않은 내재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신으로서 외면화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아감베는 도리어 발상의 전환을 이르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왔죠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그것이 개인화된 형태로서 담론화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동성이야말로 그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권력으로부터 작은 자유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성을 발현하는 일련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장소라고 할 때 사실상 사적인 공간에서 나가기만 하면 거의 모든 곳이 공공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유하거나 구현하는 방식들이 어떤 형태로서 발현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쉬운 개념만은 아닙니다 스펙베르크가 올해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공원들을 찾았는데요 그때 꽤 놀랐다고 합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치안의 상의 위험이라든가 또 어두운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어떤 이런 면모를 가진 곳이 또 공원이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서울의 모습은 그것과는 완전 반대죠 가족들이 즐겁게 논의를고 또 텐트를 치면서 또 레저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장소 혹은 공원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것이 스펙베르크의 오히려 조금 당혹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단위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한편으로서는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매우 통념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특히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소비 단위가 어떻게 공공성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쉬운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매처를 통해 또 어떤 상업적인 담론 예를 들면 광고들을 통해 끊임없이 가족주의적이고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척하는 또는 그런 이미지들과 표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현연된 모습으로서 펼쳐지는 게 바로 공원의 풍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공원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에서 한편으로서는 매우 자유로운 어떤 이런 레저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을 장악하는 보다 거대한 어떤 이데올로기는 보다 깊숙하게 신자유주의 경제와 맞물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스펙베르크가 국내에 와서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자신도 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즉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창작행위나 사건이 어떻게 경제적인 구조와 맞물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기회를 선물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조형적인 스펙타클을 위한 어떤 무대화된 장소로서 사용하지 않고 관객과 퍼포머가 일대일로 만나서 뭔가 교류를 하면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매우 사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활용을 하면서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였고요 극장 안에서도 작업을 했지만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매우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극장에 준하는 혹은 극장을 대체하는 감각과 경험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세훈상가 주변의 을지로와 같은 공간이라던가 영등포시장 일대 혹은 일본의 요코아마나 도쿄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매우 사적인 감각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연극 혹은 공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의 틀 안에서 발생할 때 어떤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또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지는가 그 사적인 경험을 관객 스스로는 어떻게 예술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소화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와 그렇지 않은 매우 일반적인 공공장소 사이의 관계와 긴장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제롬벨이 어느 정도 극장 혹은 무대라고 하는 공간을 세속화하였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을 극장 혹은 무대가 아닌 일반적인 공공장소로 가져왔던 셈인데요 그러면서도 스팽베르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아견벤의 어떤 사유, 공공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행했었던 일련의 작업들은 이미 세속화된 공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세속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간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공간, 특히 종교나 자본주의에 의해서 해계모니를 수행하는 그런 장소로서 고안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치 담벼락을 무너뜨리듯이 개방하는가의 문제로서 진전이 되는데요 그러한 논리를 쉽게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롬벨의 작품에서처럼 극장을 세속화하고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공공장소들을 세속화하는 것이 자본으로부터 장악된 어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즉 아간벤은 매우 특정하게 유럽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 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는 매우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근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가 갖는 의미, 또 그것을 통해서 유통되는 사회성의 의미, 사회관계의 작동 방식 역시 유럽과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서울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공공장소의 정치적 의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매우 다른 식으로 작동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공장소에 과연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만 하는 것인가 그 공공성을 예술 행위로서 어떻게 구현하고 그것이 가진 잠재성을 어떻게 표면화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과연 오늘날의 한국의 공공장소들이 아간벤이 말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즉 권력으로부터 장악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공공장소가 주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공공장소와 이 장악된 어떤 장소의 상관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변증법적인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이미 어느 정도 세속화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감각을 새로 일깨우고 권력으로부터 장악되지 않는 공간성을 확보하고 그거를 통해 우리의 내재된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속화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또 세밀한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어느 정도 세속화된 장소에서 세속화의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의 권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창작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매우 사적인 질문이고요 아겐 벤에 따르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몸짓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매우 목적지향적인 행위보다는 조금 유희적인 이런 신체의 현상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이미 종교화된 공간에 내재해 있던 신화를 무화하고 그러면서도 제의를 보존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일련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로서 우리는 몸짓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장치죠 제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또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갱신하는 일련의 절차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작년에 행해졌었던 황수연 안무가의 음이라고 하는 작품 원래 고종 황제가 차를 즐기던 곳이었다고 하죠 사실상 조선왕조라고 하는 어떤 권력체계의 장치적인 기능이 건축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황수연 안무가가 행한 행위야말로 신화를 무화하고 그러면서도 제의를 유지하거나 변형된 형태로서 복원하는 것으로써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요 무용수와 관객 매우 소수만이 이곳에 모여서 거의 사적인 차원에서 교감을 이룹니다 그리고 둘 간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 버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관객과 무용수 또 예술과 주변 환경 그리고 신체와 장소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들이 좀 더 유연한 관계로 변형이 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절차로서 공연은 진행이 되었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제의적이다 혹은 제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이념적인 가치를 이 작품이 관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죠 즉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고 기존의 조선왕조에 있어서의 왕조의 권위가 어느 정도 세속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역으로 황수현 안무관은 기존에는 이 공간에 내재하지 않았었던 어떤 새로운 제의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의 매우 막강한 해계모니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체,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해야만 하는 많은 공공장소를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예술 행위가 그 자본의 마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결코 단순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어떤 세속화하는 과정 혹은 몸짓을 통한 어떤 유희적인 창작 이것만이 하나의 단순한 해결책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방가르 전략이 자본주의를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그 자본의 권력이 지금은 거대해져 버렸죠 보다 예리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사유와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장악된 장소를 무조건 세속화하는 것보다는 예술이 물려받은 어떤 재의적 기능으로서의 행위를 재개발하고 새롭게 갱신시키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간벤이 말하는 궁극적인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표상화된 세계에서의 여러 속성들 그것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순수한 지식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어쩌면 오늘날 예술이 지향해야 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